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방송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바쁘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씩 좀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냥 콘서트도 있고 마음부터 조금 바빠서 또 볼일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녁은 비어 갈게요 내일 저녁에 만나고 금요일날 저녁에 만나면 되겠어요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요즘에 제가 아주 기뻄에 가득 차 있어요 내 생의 버킷 리스트 중에 한 가지 콘서트였거든요 또 인생의 버킷 리스트는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살아가면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요 이 콘서트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되고 또 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할 거니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제 인생에 아주 아름다운 날이 될 거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랑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랑 함께 모여서 같이 즐기고 노래도 같이 하고 제가 또 여태까지 살아온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게 저는 참 행복해요 또한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님도 정말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고요 안녕 건강하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이쁘죠 이게 비누꽃이에요 짜잔 넌 누구니 커피 또한 저기 네 아니 뭐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.